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오시겠지만 온 자리에서 기반합니다. 잠시 후에 오시겠지만 온 자리에서 기반합니다. 잠시 후에 오시겠지만 온 자리에서 기반합니다.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회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 진실한가? 둘, 모두에게 공평한가? 셋,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넷,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모두 잘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타리송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 반절에 맞춰 다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로타리안 각자의 문화 전세계 인류 위하여 기생과 봉사다세 아노티베이아몬 그 이름으로 탈이 다음은 대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용돈